지금부터 메소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 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명령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직 생소하시다면 Java 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해주세요. 이미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메소드라는 것은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수학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우셨죠. 저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함수라는 말을 프로그래밍에서 처음 들었을 때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학시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함수를 익히셨다면 수학의 함수에도 도전해볼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게 될 사람이니까요. 함수, Java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인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단순하게 만드는 정리정돈의 도구 아무리 복잡한 것도 그것들을 모아서 거기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 하나로 줄어듭니다. 다시 이름이 많아지면 또 비슷한 이름끼리 모아서 다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류는 무한한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 거대한 성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적성취죠. 코드의 양이 많아지면 서로 연관된 코드를 정리정돈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서로 연관된 코드를 모아서 그루핑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함수, Java에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를 이용하면 복잡한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놓은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고전수학과 근대수학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함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대함을 Java의 메소드를 통해서 만나봅시다. 기대되시죠? 출발합시다.